죽으면 나 쉬한다 빠밤 다시 하면 되는데 무엇이 고민이지 니오가 살려준다구 선임력 다 필 아이 너무 아쉽네 자 짐쓰기 라카 불니 라카 불니 여기 있었구만 제발 제발 재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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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개의 강타를 가진 사내를 찾고 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제물쓰는게 낫겠지 포션 저거 먹을걸 어차피 이박에서 쓸 일도 없을텐데 화형이야 화형 제물 룬반구 쌍제물 두개의 제물 가진 남자 여기 LLL 가고싶은데 가면 안되겠지 물음표 한개도 없네 졸 아 화염 장벽 어디갔냐 화염 장벽 어디갔냐 쓰레기 게임 어떻게 이렇게 말리지 쓰레기 게임인가봐 아 아 아 아 앗 채물 빨리 좀 나오라고 히히 기사 너의 패턴은 알고 있다 21소드상 2 3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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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 뭐함 채물 이게 채물 2개의 템포? 연사 하 연사? 우프 잡으려면 필요할지도 아니야 소멸 믿어 네고롬이 네고롬이 와 엘리트 강타 2개인거 진짜 꿀받네 쓰레기 게임 아 채물 뭐하냐고 진짜 우리재물모함 우리재물모함 허어 신성 안서도 되겠지? 도가리 시섬 투머치일 듯 도가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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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 체력 빵빵 흰 섬을 져버린 자 잽을 쓰고 피포션 전함 아니 왜 체력이 계속 차? 어이가 없네 똥쓰레기 드록 자 보스고 가격 지우고 인공물 까고 아 형 어디가냐 가격은 포션으로 지우더라도 소피는 기사회생으로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너무한거 아닌가 좀 쓰레기네 좀 쓰레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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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물? 솔직히 재물 두개면 충분한 것 같은데 못참겠다 크릴을 못참겠다 아 아 아 아 배가리면 표준어 아님 맞다 시원차 몸박수어 줄건 줘 줄게 따로 있지 저거 예전에는 옵션 준다고 해놓고 마시는거 가능했었는데 패치로 막힘 마신다음에 준다 버튼 누르면 보상 받을 수 있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었는데 빈병주기 빈병주기 지불 이규준 미쳤습니까 휴먼 빈병주기 스케팅 네크로지글로 다 태우기 들어보세요 정말 멋집니다 무감각 나와야겠는데 무감각각 캐르벨 무감각 무감각 불장난 이런 미친 도와줘 무안동력 에너지 아이씨 유물을 주는 유물을 통해 유물을 주는 유물을 드셔보세요 나는 유물을 주는 유물을 얻기 위해 유물을 주는 유물을 먹었지 먹었지 1퀴르 윽 요옷 빠바바바방 돋고 전작 한개만 더 할까 아니 가방을 받고 오리를 버리라고 인마 아이 인마 때문에 심기불편 네크로지 5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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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퀴르륵 5퀴륵 슬슬 무감각 주워야 하는거 아님? 아 안사요 100만원 있어도 안사요 아클 왓츠도 그깟 물약 좀 안썼다고 뚜드려 맞아야 하는 첨탑 너무 무섭다 아클 왓츠도 좀 안썼어 여기를 바른다고 아클 왓츠도 좀 안썼어 농인할까? 네크로지 불말이 없네 한 번쯤은? 아니다 몸박타면 인생강화 여기 있으면 몸박타는건가? 쇠물까지만 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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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돕고 빠질 수도 있다 무감각만 있었어도 이거 빠지고 이거 빠지고 이거 빠졌네 눈에 맞춰서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2. 2. 3. 4. 4. 4. 5. 5. 5. 5. 6. 6. 5. 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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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네크로노미코네 속복 음 나는 부요하다 무감각 드디어 던데 내놔 더 줘 발화가 왜 나와 타격 꺼져 소금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방어도가 중요한 거니까 빛과 소금 뭐야 이게 쓰레기 단파 두 갠데 나와봐라 피로 퍼지니까 나오네 네크로 지옥불발을 껴야됨 안돼 안돼 빨드 안돼 안돼 네크로 지옥불발을 껴야됨 이랜 맞아야 고긴데 그건 좀 힘들겠지 내가 진정으로 굽고 싶었던 건 이 썩어빠진 첨탑이었던다 이 썩어빠진 첨탑이었던다 굽이 뽑히는거 봐라 진짜 보통 게임이 아님 쌍무감 연타인가 단타인가 그건 열어보면 알게됩니다 그건 열어보면 알게됩니다 변호작 백을 카와이하게 잘라볼게요 별 모양으로 포멸해야지 경농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나? 헤헤 경계 내 크루노미콘의 축복이 있어서 말할 일이 없는 장작의 왕 어리석은 자만이 사악한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놈 소멸 카드 한번 볼걸 소멸 카드에 내 크루미이 많이 있었을 텐데 고마워요 내 크루 저저저저 마저것 마트로시카 1스택 독고특 싱싱함 싱싱한 독고 1스택 바트로시카 Video able to do 보충한 사항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고마워요 고마워요